그냥 같이 오늘 재밌게 노래 잘 알겠죠? 예! 목소리가 잘 알겠죠? 예! MC! 유황수님과 반갑습니다! 역시 명물허전 대학교 최고의 댄스아트! 댄스 조합 아트! 파티 진짜 오지게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 또 하고 싶다! 이대로 끝내기 아쉽다! 싶을 정도로 진짜 하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즐겁고 반가웠습니다 오늘 처음 본 건데 너무 재밌고요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다 같이 모임 춤추는 게 처음인데 댄스 조합이 이런 거를 무척해 줘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재밌어서 간만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댄스 화이팅! 댄스! 하고자! руб이 잘하러! 둘 둘 셋! ... 아곡!! 수고하셨습니다.